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오빠의 겸손아 같소? 좋은 제안만 주시다면 독점적 화료를 열어드리는 쪽으로 검토해보겠소 박 선생이 평양으로 와주셔야 되겠습니까? 만약 하나 불행한 경우가 생긴다면 스스로 결단을 생동해 장군님께서 도웁니다 이제 이 주우면 대선이야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 같다 리허설 끝났으니까 본 공연으로 들어가자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손해진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거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 것일까 아르스바이가 보다 경각의 현실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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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